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첫 후보지죠. 21곳이 공개됐습니다. 선정된 후보지는 대체로 보면 사업성이 낮아서 민간 개발이 어렵거나 노후화가 가속된 지역입니다.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동의가 관건인데요. 그래서 용적률 상향 같은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당근책도 제시됐습니다. 재보궐 선거를 앞둔 부동산 시장에는 관망세가 짙어진 분위기입니다. 오늘 부동산 시장 전반적인 흐름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 김인만 소장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발표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21곳의 후보지가 선정됐습니다. 공급 수준을 보니까 판교 신도시급에 2만 5천 신규 아파트가 들어설 것이다. 상당히 많이 들어서는 공급 계획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2만 5천 세대면 굉장히 많은 양이죠. 우리가 2.4 공급 대책에 서울 30만 호, 전국 대도시 80만 호 계획을 발표했고요. 그 1차입니다. 1차로 이제 10분의 1, 30만의 10분의 1 수준이 한 2만 5천 세대를 1차로 발표했는데 지역도 다양합니다. 과산 디지털 단지도 있고요. 도봉구, 영등포, 영등포가 물량이 좀 많네요. 2,500세대 정도 되고요. 은평구 전반적으로 강남 뺀, 마용성이나 강남 뺀 나머지 지역들을 골고루 분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량 면에서는 굉장히 쇼크다라고 할 수 있겠죠. 판교 신도시 물량이 적은 게 아닌데 서울에서 이 정도 공급한다면 상당한 효과를 얻을 수는 있는데 관건은 실행 가능성이겠죠. 실천력. 과연 이렇게 공급이 될까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동안 공공개발의 단점으로 지적되었던 수익성 부문을 많이 보완하기 위해서 인센티브가 주어졌단 말이죠. 발표를 보면 민간 사업 대비 최고 30% 높은 수익성 보장한다라는 취지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주민들의 동의가 관건이기 때문에 그런 동의를 끌어내기 위한 인센티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게 일반 공공재개발하고 좀 다른 차이점이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같게 생각하는데 공공재개발 사업이라고 하면 기존 토지 소유자들이 이제 토지를 소유하면서 조합 방식이죠. 사업 시행 계획인가 관리처분 계획인가 이렇게 하면서 그 조합의 역할을 공공이 하거나 공공과 조합이 같이 하는 형태인데 이게 공공주도 개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합이 땅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3분의 2 이상 동의를 하게 되면 LH든 공공이 이제 땅을 이렇게 가지게 됩니다. 수용을 해서 진행을 한 다음에 나눠주는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동의율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이 동의율을 맞추기 위해서 동의율이 맞추려면 이제 조합원들, 토지 소유자들한테 어떤 이익을 제공해줘야지 안 그러면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0%라는 좀 약간 공격적인 목표를 제시를 했는데 수익성을 최고 30% 보장해 주겠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냐라고 이렇게 보니까 종상량 그러니까 2종 일반 주거지역을 3종 일반으로 바꿔준다든지 준주거주거를 바꿔서 종상량을 하면 이제 평균 238%포인트 정도 올라간다. 계산은 그렇게 됩니다. 민간은 111포인트 올라간다. 이렇게 여러 가지 계산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올린다라고 하는데 준주거지역은 최고 700%까지 고밀도로 개발하겠다. 이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계획대로만 되면 민간 입장에서는 단순하거든요. 지금 개발하면 100이라는 이익을 얻는다면 빨리 개발하면서 100 이상의 개발 이익만 확보할 수 있다면 공공이든 민간이든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익만 되면 추진을 하는데 이제 관건은 정말 이익이 될까. 지금까지도 많은 발표를 해왔지만 이런 시뮬레이션 결과만 믿고 그대로 따라가도 될까. 굉장히 눈치 작전이 치열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렇게 신청도 하고 호의적인 반응이 보이겠지만 실제로 이게 결과까지 이어지려면 실질적인 개발 이익. 그러니까 내가 조합원 자격으로서 조합원 분양가보다 더 많은 돈을 일반적으로 했을 때보다 더 많은 돈을 내는 것보다 더 적게 돈을 내는 그런 사업성이 확보가 되면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면서 가능하겠지만 발표하고는 좀 다르네.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한 개 지역, 두 개 지역 이렇게 소문이 나면 나머지 지역들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단 말이죠. 두 후보 공약들을 보면 대체로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은 공통된 의견인 것 같아요. 여기에 특히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민간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공약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 지금 이런 시점에서 공공개발 방식으로 고밀도 개발을 하겠다. 주민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주민들은 관망하겠죠. 뭐가 더 유리할까? 지금 공공주도 개발이 유리할까? 일단 키는 하나 잡았죠. 기다려보겠다. 혹시라도 오세훈 후보가 되면 민간을 많이 풀어준다는데 얼마나 많이 풀어줄까? 또 하나 기다려볼 것이고. 박영선 후보도 또 많은 규제 완화를 예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당근을 던졌기 때문에. 그럼 박영선 후보가 되면 또 어떤 카드가 나올까? 그 카드를 계산을 해보면서 실제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선택을 하겠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눈치 작전이 치열할 것 같고요. 지금 당장 어떻게 움직임이 이렇게는 그렇게 가속화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2.4 공급 대책에서 못을 박았거든요. 2.4 이후에 취득해서 구역이 지정이 되면 현금 청산해버리겠다고 했기 때문에 일각에서 우려하는 투기 우려 이런 거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관망할 것이다. 주민들도 여러 가지 정책이 확실하게 나오는 걸 보면서 그다음에 판단해도 사실 늦지 않다고 봐야겠죠. 고밀도 개발하게 되면 정부 시뮬레이션 결과가 좀 다를 수가 있는 게 우리가 고밀도 개발하면 무조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주거의 질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250% 아파트하고 500% 아파트 비교해보면 가격 차이가 나거든요. 3년값 아파트처럼 지어진. 그렇죠. 그러면 5년, 10년 지나도 가치 상승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30%, 20%로 포인트 유리하다고 해서 조합원들이 덥석 문다. 그렇게 낙관적으로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개별 단지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최근에 목동 11단지가 안전진단에서 최종 탈락했습니다. 글쎄요. 이게 다른 단지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 통과한 곳도 많이 있기 때문에 목동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당황했다고 해요. 혹시 현지 분위기를 좀 들은 바가 있으신지요? 당연히 당황. 기대감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높았잖아요. 목동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죠. 학구는 또 굉장히 좋고요. 용적률도 110에서 150% 정도로 중층 단지 중에서는 굉장히 유력한 단지이기 때문에 재근 충만해서 새 아파트만 되면 강남 못지않다. 이런 기대감이 굉장히 컸고 잘 나갔습니다. 11단지 같은 경우는 작년 6월에 1차 안전진단, 정밀 안전진단 했는데 D등급, 조건부로 통과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대감이 굉장히 높았죠. 보통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보면 조건부 통과하면 어지간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낙관하는 분위기였는데 이번에 2차를 했는데 C등급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속된 말로 멘붕이 왔다 이렇게 표현까지도 들려지는데 6단지는 통과된 단지가 6단지밖에 없고요. 목동이 14단지까지 있거든요. 신시지가 아직은. 줄줄줄줄 신청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 막혀버리게 되면 나머지 단지들도 안 될 가능성이 높다. 왜 안 되냐라고 보면 결국에는 정부에서 공급 규제 대책으로서 안전진단을 굉장히 강화했거든요. 그래서 안 해주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숙제고요. 또 더 문제는 안전진단이 정비사업, 재건축 정비사업에서 가장 초기 단계예요. 안전진단을 해야만 추진리가 구성이 되고 조합 설립이 되고 이제 산 너머 산에 출입구도 아직 안 갔는데 지금 출입구도 못 넘은 거거든요. 첫 발도 못 됐는데. 안전진단을 통과해도 산 너머 산인데 안전진단까지 막혔다는 얘기는 당분간은 이게 굉장히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강남 재건축 시장 단지들 분위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강남은 다르죠. 어때요? 지금 조합이 설립이 돼서 인가를 받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곳은 지금 재보궐선거 앞두고 재건축 재개발 활성화하겠다. 두 후보 모두 공약을 내놓으니까 어떻게 보면 다시 가격이 지금 호가 같은 것들이 들뜨고 있네요. 개발 호재를 만났죠. 최대 개발 호재를 만났죠. 압구정 같은 경우는 지난달에 대비해서 10억까지 최고 오른 단지까지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두 가지 이유로 판단을 해야겠죠. 지금 규제가 너무 많습니다. 3주택자 이상이면 취득세만 해도 12%를 내게 되고 지금 아파트를 사는 건 불가능한 상황인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똘똘한 한 채가 결국에는 기대감이 있는 강남 재건축이 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전면적인 개발 완화를 주장하고 있어요. 한강 르네상스 2탄을 하겠다고 공언까지 하고 있거든요. 한강 르네상스 사업을 할 때 가장 수의 지역이 압구정이라든지 이런 한강변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제2의 대형 개발 호재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기대감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요. 박영선 후보도 또 당근을 던졌습니다. 강남은 공공이 주도할 필요가 없다. 민간한테 맡길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겼기 때문에 재개발이 어차피 공공이 주도하겠지만 재건축, 강남 재건축은 공공이 개입하지 않을 거야. 우리 민간한테 당근을 줄 거야라는 기대감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재건축 단지들은 지금 거의 굉장한 호황이다. 기대감이 극에 달아놨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반대로 재건축, 재건축이 아니라 강북의 재개발 단지들 공공주도, 공공재개발 2차도 발표가 됐었잖아요, 얼마 전에. 이런 단지들은 오히려 좀 소강상태예요. 왜 소강상태냐고 보면 현금 청산된단 말이에요. 공공이 될지도 모르겠고, 공공이 주도하면 현금 청산이 돼버리고 민간이 개발하게 되면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오히려 강북의 재개발, 이런 빌라 단지들은 오히려 더 소강세다. 더 약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값 동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단지로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점차 둔화되면서 안정화되고 있는 반면에 경기도, 인천은 최근에 급등세를 보이는 지역이 속속 나타나고 있고 이런 가운데 전셋값은 역시 전반적으로 하향 안정되고 있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될까요? 전반적으로 거래량이 안정이 되면서 전체적인 시장 자체는 안정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규제가 너무 많고요. 공시가격도 많이 올랐고 지금 집을 더 사는 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이사 공급 대책, 여러 가지 공급 대책들이 나오면서 그 불안감,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영끌하는 세대들이 상당한 관망세, 안정을 좀 찾고 있어서 이런 흐름은 당분간 이어질 수는 있는데 문제는 경기나 인천 지역이죠. 서울은 너무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25평 아파트도 대부분 10억이 넘잖아요. 도저히 기동안 안 샀던 사람들이 접근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지역들인데 경기나 인천은 그래도 10억이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지역들이고 그동안 올랐던 폭을 보게 되면 아무래도 서울 위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경기, 인천은 사실 최근에 좀 올랐고 물론 판교, 광교 이런 지역들은 일부 지역이고요. 전체적인 시장을 보게 되면 인천, 경기에 그렇게 안 올랐던 지역들도 많이 있어서 당분간은 이렇게 사야 되는 사람들은 불안한 사람들은 서울은 도저히 넘사벽? 도저히 엄두가 안 나는 지역이고 물론 돈 있는 사람들이야 재건축 단지들 이렇게 10억, 20억씩 베팅을 하겠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현금 한 5억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경기, 인천에 현실적인 베팅을 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경기도, 인천도 워낙 광활한 지역이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기도나 인천이나 이미 호재가 있는 지역은 오를 대로 오른 지역도 많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예를 들면 경기도 김포 한강 신도시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었잖아요. 많이 올랐죠. 그런데도 경기도가 워낙 넓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또 계속 풍선 효과가 퍼지고 있다는 아무래도 개발 호재에 있는 지역 위주로 많이 움직이겠죠. GTX라는 골드라인이 지금 예정되어 있잖아요. 주로 GTX라인 위주로 많이 움직이고 있고 송도라든지 광교 신도시는 이미 많이 올랐고 GTX라인이 촘촘하게 바뀌어 있어요. A, C, B, A, C, D까지 최근에 기대감까지 예정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거의 경기도 모든 지역들이 다 해당이 되고 또 3기 신도시 발표가 됐잖아요. 그 주변 지역들, 또 교통호재, 시흥시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이런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들 위주로 투자를 하는 사람들도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냥 저렴하다고 사지는 않아요. 뭔가 기대감이 있고 개발 호재가 있고 앞으로 더 오를 만한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개발 호재가 있고 서울보다 좀 저렴한 지역들은 여전히 투자 수요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 더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런 그러면 경기도나 인천에 집값을 올리는 이런 수요가 실수요인가요? 아니면 투자 수요인가요? 두 가지 다 봐야 될 것 같아요. 실수요도 어느 정도 있고요. 조금 더 나쁘게 보면 투기 수요도 있는 건가요? 투기 수요도 아직도 남아있죠. 투기 수요가 전혀 없을 수가 없고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지금도 과잉 유동성의 저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있고 최근 주식시장만 보더라도 미국도 지금 더 부양 정책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전반적으로 이렇게 돈이 갈 곳 없는 흐름에서 아파트가 막히니까 상가나 오피스텔 시장으로 유입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여전히 아파트를 찾는 수요. 그런데 내 자금에 맞춰서 아파트라면 리스크 관리를 해야겠죠. 똘똘한 한 채를 가는 분들이 있겠고요. 서울, 경기에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으로 유입되는. 실수요와 개발 투자자들이 이렇게 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칫 지금 공급 물량 계획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자칫 지금 잘못 들어갔다가 소위 말해서 고점에 들어가는 건 아닌가라는 우려도 하게 돼요. 저도 그 부분이 사실은 좀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분위기가 5년, 10년 이어진다면 아무런 걱정 안 하겠죠. 아무런 걱정 안 하는데 분명히 변수는 있단 말이에요. 미국이 계속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느냐. 제 생각에는 2023년 되면 분명히 금리 인상으로 돌아설 것이고요. 이 과잉 유동성이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을 반드시 정상으로 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게 이 과잉 유동성 저금리를 우리가 정상이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는 걸 불안해하고 비정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지금이 비정상이고 언젠가는 정상으로 가는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 관리는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10개 듣겠습니다. 김인만 부동산연구소 김인만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